한국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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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콘 냄새 여름 잠옷 차야 되거든요 근데 잠옷 이렇게 상하이 세트로 사면 상이 따로 하이 따로 입게 되잖아요 저희나 그래요 엉망진창으로 입거든요 저희나 뱅 과연 내 취향이 있을 것인가 아니요 저 뚱이인데 아니요 저 뚱이라니까 한국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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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장은 여기서 뛰는데 벽에서 입었을 땐 예쁠 것 같고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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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거요 진짜요? 진짜요? 하하 하하 아 이 단머리가 하하 하하 이 구불구불 거리는 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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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르지 5만원 넘으면 안살라 했는데 하하 어쩔 수 없다 이거 대단한 establishing 미쿠기 너무 기쁘다 실망 너무 고생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콜라 건장 감사합니다 촬영하시면 안돼요 오늘의 영상은 영상이 어떻게 보셨는지 찍으세요? 근데 왜 이렇게 찍은거야? 이곳은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마음을 막 흔들어요. 건방져. 매력있어. 매력있어. 자꾸 끌려. 어떻게 심장이 반응한다. 나도 모르게 자꾸 여기 있겠네. 아니 잘. 나도 건방지겠다. 나도 건방지겠다. 아니 어떻게 해야되지. 아니 어떻게 해야되지. 이것도 사고싶다. 이것도 사고싶다. 이거 솔직히 진짜 괜찮지. 여기다 별맛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모금을 한대요. 말소리 따라하며 춤을 춘대요. 아니 생긴게 너무. 춤추어야지. 왜 빡티를 닫았나봐요. 방금 살짝 춥지 않았어요? 춤추어야지. 팬템트는 boys. 배터리를 닫았나봐요. 예가 배터리를 다 닫았나봐요. 자. 너문나 살짝 ine Amb. 미치겠네. 진짜 미치겠네. 약간 약간 미치겠네. 미치겠어요. 햇빛. 행복해보여요? 그럼 그냥 보내줘요. 지금 너무 행복해보여요? 귀여운게 최고야 츄디 처음으로 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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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